생일 축하 감사해요 미국? 미국 가고 싶어 미국 가고 싶어 생일 엄청 잘 보내고 있어요 한국 좋아해요? 일본 가고 싶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고마워 요시야 민찬아 고마워 시디 앨범 나오고 바로 낼 거예요 어저께 뮤비 미팅 했고 유통 날짜도 정했어요 근데 지금 못 말하겠고 아 진짜 킹맞네 아씨 얼굴이 빠방하네 빠방 알 라이크 빅보리 베이스 크림 형들한테도 선물 받았어요? 받았어요 미역국? 미역국 안 먹은지 엄청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조용해 하하 자 제sec 생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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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은 못하지만 맷집은 쎄 덤벼 유언렛 탁 타투 인 이스 나이스 땡큐 머리가 안 자라 머리가 자랐으면 좋겠어 13명 맥키도 많이 죽었다 장발 가능 장발 절대 불가능 노가능 어 엄폐 형님 안녕하세요 카톡 확인할게 형님 뭐 큰거 준비하셨나요 혹시 그런거 저 싫어하시는거 아시죠 감사해요 생일 축하 인사 모두 보내주신 분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답을 대충대충 해서 죄송해요 생축 감사해요 형님 잘 지내시죠 간약 챙겨드세요 형님 정말 참고하십니까 내 친구들 잘 다 좋아하나 맥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레슨하고, 먹고살 궁려하고, 또 작업하고, 스튜디오가서 녹음하고, 피처링 같은거 다 끝내고, 열심히 살자. 앨범도 끝냈고, 앨범 마무리 단계, cd 어떻게 제작할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거. 열심히 산다고, 좋은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세요. 좀 쉬라. 죄송합니다. I'm making new friend. 어허, new friend. 오케이, 컴온. 베이스크림에서 앨범 만들면, 피처링 가능? 베이스크림이랑 친해요? 전 잘 몰라가지구. 우연한 파장? 저도 랩을 할 수 있어요. вы, но кому мало звать? your, your two lounge lammo. 형 미국 래퍼 누구 들어요? 저, 임플란트트, 코디trl즈. Q. 작업하고 싶은 아티스트 임플란트 지스키드요. Q. 형 머리 하고 싶어요. Q. 쌉 간지예요. Q. 술 안 먹었어요? Q. 맥 유 라이크 에스? Q. 변태예요? Q. 오늘이 몇 사람이 지금 많이 없겠구나. Q. 생일인데. Q. 근데 술 마셔야죠. 맞죠? Q. 좀 쉬어야죠. Q. 네 프리스타 할게. Q. 5시 39분. 시청자 17명. Q. but I am. Q. but I am not good. Q. not good? Q. 이따가 밥을 먹으러 갈거에요. Q. 짬뽕. Q. 백종원 형님 만나기로 했어요. 형님은 한국의 NLA초파 칭찬이네 좋아 왜냐면은 NLA초파를 내가 좋아하거든 그리고 NLA초파가 핏이 예뻐 팔다리가 예뻐 요즘 운동하시나요? 운동 안해요 해야 되는데 맥키드 NLA초파 진짜 NLA초파 같아? 나 근데 그 말 들었어 많이 NLA초파가 안해 왜? I'm good I'm NLA초파가 안해 그래 I gotta make 쿵 두엄다 파트 더이상 안해요 파트 더이상 안해요 요즘은 늦게 자요 앨범이 끝났기 때문에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라방 키면은 중국말 배우는 것 같고 일본어 배우는 것 같고 영어 배우는 것 같아 영어 배우는 것 같아 여하이 저는 한국 사람 팬이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저는 한국 사람 팬이 별로 없어요 저는 한국 사람 팬이 별로 없어요 저흥뿐한 것 같고 너흥뿐한 것 같고 저흥뿐한 것 같고 그냥 라방을 그냥 켰어요. 그냥 생일이라서.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진짜 건강이 최고예요. 알았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